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이렇게 쫙 열거되는 예제예요. 이 예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선 제가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함수의 이름은 getWeek입니다. 그리고 getWeek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값을 리턴하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값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배열을 리턴합니다. 어떻게 리턴을 하나요? 위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rrayRitora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값들을 열거해서 그것을 위크에 저장을 해놨죠. 그리고 그 위크의 값을 리턴했기 때문에 getWeek라고 하는 저함수로 호출하면 이 배열 있잖아요. 이 배열 값이 리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getWeek를 리턴했고 그 리턴 값을 위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이 위크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탐색을 해서 document.write하고서 위크의 대괄호의 인자로 i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월, 월요일부터 화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한 줄 한 줄 출력되면서 그 뒤에 br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간단한 인자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이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배열을 통해서, 이 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일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로직으로 접종이 될까요? 그 반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일단은 줄을 세우고 한 명 한 명의 지금까지 예방접종 내역들을 체크하면서 그 학생이 예방접종을 했다면 주사를 맞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맥락에서 그 반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것은 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체크하는 것 그것은 반복문 안쪽에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 명 한 명을 체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생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서 그것에 따라서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은 조건문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